이번 시간에는 S3 SDK for PH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S3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PHP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SDK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수업은 선행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SDK-PHP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이런 토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토픽은 아마존 웹서비스를 제어하는 SDK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꼭 보셔야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S3를 SDK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수업을 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제가 중심인데요. 예제가 어떤 코드를 이루어져 있는지 보기 전에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다가 키는 Secret Access ID 값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Secr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Secret Access Secret Key를 넣으시고 그리고 버킷에는 여러분이 생성한 S3의 버킷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여기 S3로 들어가면 이렇게 버킷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버킷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값들을 올바르게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해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 제가 방금 선택한 파일이 EC2 서버로 전송이 돼서 전송이 될 때는 지금 현재 S3.html이라는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 이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S3.html이라고 하는 파일로 이 내용들, 즉 여기 있는 시크릿키나 버킷이나 여러분이 업로드하려고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와 같은 것들이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EC2 서버가 그것을 받아서 PHP SDK를 이용해서 S3 서비스로 이 내용을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업로드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이렇게 잘 올라갔죠? 이 파일의 URL을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S3-AP 노스위스트 원 아마존 aws.com 오픈튜토리얼스 로고.phpng 이렇게 해서 S3로 전송이 된 거고 오픈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버킷에 저장이 된 거라는 뜻이죠. 로고.php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과정을 어떻게 SDK를 이용해서 수행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수업으로 다시 들어와서 S3.htm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카피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nano S3.html이라고 하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밑에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꺽쇄가 되어 있는 것은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xit 여기 있는 파일을 저장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과 X버튼을 조합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컨트롤 X를 누르면 save modified buffer라고 되어 있죠? 현재 이 파일을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y를 누르고 그리고 파일 name to write라고 하는 부분에서 파일 이름을 다시 물어보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nano S3.reciver.php라고 입력하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카피합니다. 자, 엔터를 땅치고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X를 누르고 Y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치면 s3-reciver.php라는 파일이 서버에 저장이 됐죠. 그래서 s3.html과 s3-reciver.php를 둘 다 저장을 했고 저는 현재 이 바 따따따따 밑에 aws-sdk-php-master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요긴 요 파일들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생성한 s3.html이란 파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EC2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생성한 EC2 인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턴스에 자, 인스턴스에서 들어가고요. 제가 생성한 인스턴스고요. 여기서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publicDN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요기 있는 요 주소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이 생성한 EC2 인스턴스로 접근할 수 있는 url입니다. 요 url을 입력을 하고요. 슬래시 한 다음에 저는 지금 바 따따따가 다큐멘트 루트인데 그 밑에 aws.sdk 요렇게 쭉 되어있는 부분을 저 디렉토리에다가 s3.html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 주소를 요 url 뒤에다가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 s3.html 입력하여 엔터를 당치면 요렇게 키 시크릿 버킷 요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요기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잘 적으신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기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대로 한 다음에 요기 있는 결과가 파일이 잘 전송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